한글자막 by 한효정 저도 직장생활을 한동안 예전에 했었고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직장에 입사를 하게 되면 직장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직장에 참 어떻게 기여하는 사람이 될까 이 직장에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이러면 좋겠다 또 저러면 좋겠다 내가 아침에 좀 일찍 가서 이렇게 해야지 직장이 중심이 되니까 내가 거기에 무엇을 할 건가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또 하나하나 하고 그런데 종종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중심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는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이 되면 그 다음에는 바뀝니다 그리고는 왜 직장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 주지? 나한테 직장이 왜 이렇게 이런 혜택을 안 주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이제 직장이 나에게 안 해 준다는 것을 하나하나 보게 되어집니다 그거는 직장이 내가 들어갈 때도 안 해 줬던 거예요 그런데 중심이 이동이 생긴 겁니다 바뀐 거죠 내가 중심이 돼서 보게 되면 그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이 중심이 되면 내가 뭘 할 건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의 관계 속에도 가족 이렇게 명절이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명절 때 또 여러 가족들이 모이다 보면 간혹 가다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간혹 가다가 트러블이 있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갈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저도 예외도 아니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것 같아요 그게 내 중심에서 보면 왜 이렇게 안 했니? 왜 이렇게 안 했지? 왜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럼 저쪽에서도 자기 입장에서 그러면 왜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바뀌게 되면 저 사람이 중심이 되면 내가 이렇게 못해 준 게 있네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못한 게 있네 하고 이렇게 내가 뭘 해줘야 될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찾아서 또 행하게 되겠죠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자문서에 말하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 자문서는 지혜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일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찾게 되면 나중에 이게 탁월한 방법이다라고 하고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하고 그것을 딱 찾았다라고 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이 지혜를 찾았다라고 찾았을 때는 십중팔고는 그거는 음녀의 유혹입니다 음녀의 유혹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그것은 나의 족쇄가 되기도 하고 내가 그 지혜를 통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됐다고 하는데 나중에 뒤에 가면은 나를 붙잡고 끌어내리는 하나의 통로나 도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지혜같이 보였지만은 그것은 세상이 주는 똑똑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먼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아닙니다 지혜는 오늘 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자먼의 지혜는 똑똑함이 아닙니다 똑똑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거 이게 자먼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먼은 뭘 말하느냐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무슨 상황이 있거나 이거 이전에 자먼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부터 배우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좋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먼저 알고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굳건히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말하는 이 문제를 막 해결해 보려고 하는 똑똑함의 지혜라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는 무언지라고 딱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늘로부터 보내진 지혜가 우리 곁에 오게 됩니다 우리 곁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혜를 우리의 머리에 똑똑함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잠원의 지혜를 인격체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이 지혜가 우리 곁에 와서 어떻게 하느냐 이 지혜가 정말 내게 왔는가 아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지금 덧입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은 내가 막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촉촉독적 해결해요 이거는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거다 아 그러면 저 사람도 하고 나도 하는데 이거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상황 앞에서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이거를 알도록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상황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뭘까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 문제와 더불어서 내가 어떻게 살겠사오니 나에게 이렇게 힘이 돼 주십시오라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만일에 찾으셨다면 여러분에게는 그리고 나에게는 저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더딥혀진 거예요 그래서 자문은 보다 보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말하지 않아요 이 자문에 보면은 상황을 설정을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이럴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고 저런 상황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19장 전후로 보면은 재물과 관련된 가난이라는 상황이 설정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절에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하여도 라고 하면서 가난이 설정됐어요 그리고 앞에 23절에도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이 돼요 그리고 19장 4절에 보면은 재물은 이라고 말하고 7절에 보니까 19장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이라는 상황이 내게 맞닥뜨리는 것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한번 생각할 때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떻게 하느냐 음녀의 유혹은 어떻게 하느냐 음녀의 유혹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느냐 그걸 지혜로다가 착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음녀가 그리고 그게 맞는 줄 알고 찾아가게끔 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오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설정됐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을 경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굳건히 보이는 자는 가만히 있더라도 물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찾아야 되지만은 하나님 경혜가 우선으로 전부하게 잘 돼 있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지혜가 주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지혜는 어떠냐 우리의 마음 중심 상태가 어디로 가게끔 하는가 이것을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께 있게끔 만들어요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상황을 해결하는 이런 지혜를 찾고 이런 지혜를 얻었다 이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의 중심이 가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나는 이래도 저래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 중심이 가 있도록 내가 다 중심 잡기를 하고 있다면은 지금 그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라는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하여 있지 않다라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문제가 해결됐느냐 안 해결됐느냐가 아니라 거기 속에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도록 자꾸 인도해 가느냐 그런데 자꾸만 내 마음의 중심이 이 문제 해결 쪽으로만 계속 인도함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10중 8구는 하나님 이 자머니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지혜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그 말을 지금 오늘 19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상황을 보도록 만듭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외쳐도 내 상황과 문제는 여전히 내일 눈 떴는데도 오늘 눈 떴는데도 여전히 그게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바뀐 게 하나가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딱 고정돼서 중심 잡기를 잘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1절을 보면 가난한 상황이 설정됐어요 그런데 가난한 상황이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 그대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가난이 계속 계속 되어져도 그 다음에 중심 잡기를 딱 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 이게 돼 있어요 성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 이 자문에는 성실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련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아는 신실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실이 행한다는 것은 신실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편에도 보면 주의 성실하심으로 라고 하지만 오늘 이 말에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금 한번 10편 92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가운데 한번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여우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일 베품이 좋으니다 할 때 이 성실은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 말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상황에 변화무쌍한 것들 속에 영향을 받지 않고 초지일관으로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행하시는 분 이게 바로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그랬을 때 오늘 이 가난이라는 상황이 나에게 확 몰려왔어요 여기는 가난이라고 19장을 설정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상황이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모든 게 다 행복하고 좋고 그런 것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관계라는 걸로 설정이 될 수 있고 이게 어려운 관계 어떤 사람은 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주어지지 않는 환경이라는 상황이라는 이 설정 등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받고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그 속에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도 역시 신실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실함은 뭐냐 하나님이 변화무쌍하며 변화무쌍하며 모든 주변의 것들이 하더라도 움직여도 초지일관으로 나를 향해서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꽃바르게 그냥 반응해 주셨듯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제와 내 상황은 동일하네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내가 굳건히 믿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굳건히 굳건히 내가 해나가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19장에서 말하는 오늘 이 지혜에서 잠원이 말하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지혜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중심이 내 자신에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안 돌아갔을 경우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가지 않을 수 없을 경우에 내 입술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1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와를 원망하느니라 이게 바로 뭐냐 19장 1절에 나오는 입술이 패역한 미련한 자 하나님께 내가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을 때는 내가 상황에 너무 초점을 두고 상황에 모든 중심이 가 있기 때문에 입술이 패역한데 이거는 지혜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1절에 말하고 그 말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3절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원망한다 이 말은 저는 그래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도 누구 탓을 하겠죠 내 탓이요 아니면 누구 탓이요 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19장 5절에서는 하나를 더합니다 거짓 증거와 거짓말에 미혹되어 하게 됩니다 이 거짓 증거와 거짓말이 뭐냐 하면 앞에 나오는 4장 그 뒤에 나오는 죄송합니다 4절 7절 그리고 6절 5절을 중심으로 포진되어져 있는 이 말들을 지혜라고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4절을 볼까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나 가난은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 말은 자문서에 무조건 다 펼쳐놨다고 이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런 거짓 증거와 거짓말에 내가 모르게 유혹이 되어서 어 그렇구나 그래서 빨리 가난을 벗어나서 재물을 많이 가져야지 내 곁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내가 정말로 풍부한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참된 말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 말에 혹해 갖고 가난을 벗어나서 많은 재물을 가져 친구를 더하자 이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을 따라 자꾸 구하게 되면 이거는 십중팔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7절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하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이 말도 뭐예요? 가난하면 너는 형제들에게 미움밖에 살 게 없어 너는 재물이 없으면 모든 친구들이 다 떠나갈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네가 지금 원하는 건 빨리 가난이라는 이 상황을 해결해야 돼 그 해결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라니까 하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혹해 갖고 그게 지혜인 것처럼 내가 그 방법을 찾았다 어떻게든지 가난을 면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래야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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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될 테니까 라고 그 방법을 찾았다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면 이거는 십중팔고 바로 음녀의 유혹의 손길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오늘 자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이 말은 너그럽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너그러운 성품의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고위 관직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네가 얻기 위해서는 고위 관직과 너희가 권세를 가진 자를 가까이 하고 그 길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누군가가 세상에서 말한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네가 생각할 때는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녀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반적인 지배 원리를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방법이 옳고 그름의 여부는 생각하지 않고 너무 조급하게 아 재물을 빨리 가져야 되는 것이구나 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어떤 투자를 하든지 어떻게 내가 이거를 재원을 굴리든지 아 이거를 많이 가져야 되는구나 그 방법이 뭐지 아 이렇게 지혜가 생겼구나 그거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의 지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절대로 중심이동이 일어나지 않게끔 인도합니다 그 중심은 누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에 중심을 두고 내 상황이 바뀌던 안 바뀌던 상관없이 주님을 더 깊이 깊이 알아가도록 하는데 내 마음을 두게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하늘로부터 지혜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오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무나 조급하게 결정합니다 조급하게 판단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지혜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거는 지혜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이걸 경고하는 게 이제 2절과 3절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는이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게 지혜라고 하면서 덥석 붙잡았어요 이게 음료의 유혹인지 이게 하나님 중심에서 지금 내 마음이 이동되고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발이 급해서 그냥 너무나 급한 나머지 이게 올바른 방법이고 이게 정말 지혜였어 하고 딱 붙잡게 되면 나중에 가면 이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어 미련함으로 결국에는 자기의 길을 굽게 만드는 것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하게 된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예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들으시면 한 번 더 듣고요 어떤 파일럿이, 비행조정사가 지금 착륙을 해야 됩니다 착륙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은 너무나 자기가 익숙한 길입니다 한두 번 자기가 착륙해 본 것도 아니고 헤아릴 수 없이 자기가 착륙을 했던 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착륙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너무나 짙은 안개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서 내려서 가야 될지 지금은 자동으로 다 되지만 사람이 수동으로 해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지금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조금 더 가야 되는 상황인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이 조정사는 두 가지 갈림길에 쓰게 됩니다 내 판단에는 여기서 내려가야 돼 이건 100% 확신해 이쯤이었어 그런데 계기판은 고도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고도가 그래서 조금 더 높였다가 조금 높여서 이것을 내려가면 지금 산하고 부딪힐 수 있으니까 고도를 높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조금 더 가라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 이 계기판과 내가 다르다고 생각할 때 대부분의 조정사들은 정상적인 조정사들은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내려놔요 그리고는 계기판을 전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게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자문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 설정들 이것이 나에게 맞는 것들이 있고 내가 속해 있는 것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맞추십시오 하나님 맞추십시오 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변화되면 내가 가다가 충돌하기 때문에 나 하나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으로다가 중심 잡기를 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이 내가 나아갑니다 라고 할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 보면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셨고 안개길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설정된 상황은 서로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동일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받고 지혜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 중심 잡기를 잘하는 것 이거 흔들리지 않고 잘하는 것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내가 살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쪼록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 마음 중심 잡기를 잘하고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